네 6월에 생일인 우리 캐럿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또 6월에는 저희 멤버 준, 호시와 함께 생일을 보내게 된 우리 6월 캐럿 분들 6월은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생일날에는 맛있는 것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그리고 6월에도 우리 준, 호시와 함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앞으로 저희 콘서트도 또 있잖아요 콘서트도 많이 기대가 되는 만큼 6월에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제 생일에는 분호씨가 편의점에서 자주 미역국을 보내셨어요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추억이네요 가족분들과 항상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7월에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활동 다 끝내고 6월이 찾아왔는데 그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 활동한 시간들이 캐럿 분들에게도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캐럿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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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